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통주기 배성은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응원을 하거나 응원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스포츠를 보면서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 목청껏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게 응원인데요. 오늘의 멘토는 응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코코 콘서트와 통 오늘의 멘토 치어리더 박기량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도 여신님하고 포옹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왜 TV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신이다라는 거 사실 TV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느낌이 확 안 살았는데 나오는데 여신이다 여신 진짜 박기량님.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여신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내면이 단단한지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또 미리 만나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하면서 아 단단하구나 이 속에 단단함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치어리더의 리더라고 불려주시고 있어요. 연중 스포츠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너무 바쁘시죠? 지금은 겨울 시즌 이어가지고요.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와 구리 KDB 생명 위너스 또 프로배구 삼성아재 블루팡스와 여자 배구 KGC 인상공사까지 4개 팀을 하고 있어서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개 팀을 하려면 일주일에 스케줄을 거의 몇 개 정도 소화시나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보통 한 달에 한 12개 정도 경기가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또 연습하랴 경기 가서 치어리딩 하랴 하면 진짜 쉬실 날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은? 진짜 반했어요. 왜 그러네요.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은 못 자는데. 잘은 못 자고. 최대한 밥 먹는 시간이 주어지면 최대한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눈이 반짝반짝 저쪽에서 우리들의 화통클럽이 빨리 넘겨줘. 막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화통클럽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약의 수사가 나올 때는 조금 말을 좀 줄여주세요. 넘어올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지. 너무 좋아요. 오늘 첫 느낌이 보통 나왔을 때 저희 셋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김동한 한의사께서 저렇게 눈망울을 맑게 뜨고 계시는 모습을 꽃사심이에요. 꽃사심 완전. 이게 직업을 막론하고 직업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 이쁘신 분이 나오니까 눈빛이 다 똑같구나. 그런 거예요. 어떤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항상 부산에 가고 있고 싶었는데 오늘 청주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가실 때 침 한 번 맞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화통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기량 멘토는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동시에 힘을 주는데 오늘은 화통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실 건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제 진실한 속마음 이야기와 또 제가 여태껏 힘을 내면서 버텨올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기량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10년 차 치어리더 박기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치어리더이다 보니까 열정에 관해서 그런 강의는 몇 번 해봤었는데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쑥스럽고 되게 긴장되네요. 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한 행운을 하나씩 만나고 있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 2월 18일에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빠른 생인 것도 저에게는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여성분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유난히 이 빠른 생인 거에 더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동기들보다 한 살 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빠른 연생을 좀 밀고 나가려고 제가 원래라면은 27살인데 올해부터는 26살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질 않는데요. 제가 기억도 아주 못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당시 그런 집안 분위기에 뭔가 더 억눌려서 그런 성격이 더 오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친어머니가 계시다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방법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알게 된 방법이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셨어요. 그래서 너가 기량이니? 네, 나 아빠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학교 앞에서 분식집에서 분식을 막 얻어먹었어요. 얻어먹고 정말 좋은 옷도 사주시고 같이 이미지 사진도 찍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하루는 이제 밥을 먹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아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친어머니를 알게 돼서 한편으로 너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더 눈치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같이 살고 계신 어머니랑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제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다 보니까 저는 중학생 시절의 기억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치어리더도 고2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라고는 생각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지 않았느냐 학창 시절에 놀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인기는커녕 존재감도 없는 아이였어요. 외모도 뭐 별로였어요. 지금 뭐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었던 모 방송에서 학창 시절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제가 못생겨서 찾다고 하더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고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7년에 서면이라고 아시나요? 네. 서면 길거리에서 치어리더를 제안을 받게 돼요. 이제 거기서 서면이라는 곳은 부산의 번화가 제일 번화가잖아요. 길거리 캐스팅에 대한 게 그때 그 시절에는 되게 사기가 많았어요. 모델을 시켜주겠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주변 친구들도 되게 많이 당했어서 되게 두렵기도 두렵고 치어리더라는 거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겁이 나긴 했지만 한 번 속아본다는 심정으로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춤이니까. 그래서 찾아가봤는데 거기 계신 언니들과 당시에 그 팀장 언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정말 하고 싶다. 그 연습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를 드렸죠. 나 이거 되게 배워보고 싶다.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일단 시켜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당시 제가 했던 팀, 첫 팀이 울산 모비스 피버스라는 농구팀인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울산 모비스 피버스를 제가 팀장으로 맡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운인 거죠. 학교가 끝나자마자 택시를 타고 혼자서 울산을 갔어요. 혼자 택시 안에서 그 서툰 화장 솜씨로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차 안에서 멀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경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사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하지만 아버지께 믿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 앞에서 내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치어리더 동작이 안무가 되게 막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춤을 추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온몸에 알이 베기고 정말 근육통을 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연습할 수 있었던 환경이나 제 능력의 정말 몇 배 이상을 더 노력하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 반대를 하셨죠. 그때 환경기당 페이는 6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환경이 조금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너는 그 돈 받고 뭘 하냐. 그렇게 힘든데 왜 하냐. 근데 저는 일단 좋았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춤을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용돈 벌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색을 안 한다고 해도 아버지께는 티가 났나 봐요. 그러고부터 제가 시작한 지 이제 2년 동안 치어리더를 하고 2년 뒤인 2009년에 같은 팀에 있던 언니가 야구 치어리더를 하게 됐다고 해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야구장에서 초대받은 게 바로 두 번째 행운인데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롯데자이언츠는 정말 항상 시즌 최다 간중을 끌어모으는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었던 거죠. 저는 야구에 야자도 몰랐고 부산에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이 있는 줄도 모르는 정말 야구 문외안이었어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왜 그때 몰랐을까요? 웅장한 야구장의 길을 따라서 입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복도를 지나서 간중석 입구에 푸른 잔디가 보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설레이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더니 간중석에 딱 들어가서 처음 본 야구장의 모습과 그라운드는 정말 소름도 돋았고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때가 아마 매진이었을 거예요. 그 꽉 찬 사직 야구장에서 치어리딩을 하는 야구 치어리더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고 싶고 부럽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먼저 제가 그 언니에게 나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를 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한번 그 회사에 물어봐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기회가 좋게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 멤버가 거의 7명에서 8명 정도였는데 당연히 저는 19살 막내였어요. 그 7, 8명 중에서도 저는 인지도도 꼴찌, 인기도 꼴찌였어요. 근데 처음 시작한 야구 치아팀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요. 한날은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쓰고 있던 언니가 너는 언니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당황을 했죠. 어? 그러면서 슬쩍 다리를 들었어요. 정말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개념이 없었고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방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밑들 청소를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밑에 계속 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막내나 신입 친구들의 그런 어리바리한 모습이나 그런 행동을 볼 때면은 항상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작은 시련이 하나 찾아왔어요. 저희 팀이 아무래도 스포츠 이벤트 회사는 많고 프로팀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신생회사여서 겨울 스포츠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쩔결에 6개월 동안 일을 쉴 뻔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일을 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서울에 인원이 부족한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회사에 갔을 때도 정말 행운이었던 게 그 당시 팀장 언니, 그 서울팀의 팀장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됐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혼자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 뒤에서 어깨 너머로 많은 걸 배웠어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 편집하는 법이나 어깨 너머에서 집에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어깨 너머에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일단 제 기존에 있던 회사에는 제가 겨울 시즌만 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는 겨울 시즌을 잘 보내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에 야구를 하던 와중에 저희 팀장 언니께서 아프셔서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그 팀장 언니 말고는 다 저의 또래 친구들 또 한두 살 어린 동생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언니가 없으니까 내가 안무도 짜보고 같이 애들 스케줄도 짜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구 시즌에 하다 보니까 겨울 시즌에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팀장직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열심히 배우긴 했지만 막상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 두려웠었고 걱정도 많이 됐었고 한편으로는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을 맡고 나서는 그 부담감을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팀장을 했고 치어리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최연소 팀장인 거죠. 치어리더 중에서도 그래서 되게 부담감도 많았었고 일이 너무 서트니까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너무 걸려서 항상 일찍 출근해서 거의 차 끊길 때까지 혼자 일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회사를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쟤 너무 어려서 할 수 있겠냐 팀을 맡아서 할 수 있겠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도 했었고 그만두겠다고도 회사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부터 딱 여러 매체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굳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저랑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김현정 치어리더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너지가 생겼어요. 이때부터 TV 출연이나 광고 촬영이나 사진 촬영 정말 치어리더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0년 2011년에도 여러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제의를 받기도 했고 영화 가수 등등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겁났기도 너무 겁났고 제가 또 다시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다시 잡은 상태에서 저는 오로지 치어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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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비로소 뭐를 할지 뭘 해야 할지 또 뭐가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제대로 된 치어리더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최고의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뭔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치어리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린 마음에 막연히 가수가 하고 싶었고 또 집에서는 너는 키가 크니까 스튜어디스를 해라. 그래서 항공문학과도 다니면서 스튜어디스를 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치어리더 활동을 하면서 그냥 치어리더 언니들이 멋있어서 그냥 마냥 저는 열심히 한 거지 꿈이란 건 없었어요. 꿈이 생긴 그때부터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근 5년간 휴일이었던 날이 정말 기억이 날 정도고요. 근 3년으로 치면 휴일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랬지만 내년 내후년을 걱정해야 하는 저희 팀원들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팀원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너무 짧은 생각이었던 거죠. 항상 매일 같이 이야기를 해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으쌰으쌰 할까 말까 한데 제가 그걸 못했던 게 조금 후회가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몇 년 전에 엔터 쪽에 제의를 받았을 때 용기를 내서 그 제의를 받아서 했다면 더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꿈을 실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이유에서도 잡을 수 없는 팀원들을 떠나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정말 현실에 지쳐있었는데 작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왔어요. 체어리더 팀 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제의를 받아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잡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성패에 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제가 힘내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저는 정말 행운화인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youtube.net 이 얘기는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여태껏 있었던 저에게 힘들었던 일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긴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힘들다기보다 저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건가? 그렇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내성이 생겼는지 얼마나 꿋꿋하게 앞만 보고 나갈 힘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빴어요 정말 스케줄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에 행사 두 개 경기하고 행사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두 개씩 행사가 있었던 터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너무 부담이었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웃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되게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일은 잡혀있고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데 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같이 사진을 찍고 원래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를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뭐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팬분이 제가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는데 저는 앞을 보고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뒤로 오셨어요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뒤를 못 보는 상황에서 박 팀장님 이렇게 불러서 네? 이런 식으로 귀로만 들었어요 저는 박 팀장님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되게 진실된 마음으로 저는 항상 박 팀장님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을 보고 펑펑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이 사실은 한 번만 간단하게 다ן 그리고 통해서 일단 gost Tianan jeito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그런lam이 ktor ël 그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거의 인터넷의 랭킹에 일주일 동안 거의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기 싫은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댓글도 다 하긴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생각보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아 정말 나는 제 인생 제 속으로는 정말 헛살진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은 그다지 화목하지 않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지만은 제가 조금씩 잘 돼가면서 밝은 에너지가 생기고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가족이 되고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미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조금이라도 가족들을 원망했던 저의 그 모습에 되게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내가 조금 더 똘똘해서 아니면 더 똑똑해서 내 역할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과 앞으로 함께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끝으로 갈라지는 생각 차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길거리 캐스팅은 다 사귀라는데 난 안 가 우리 아빠는 밀어주지 못할 망정 왜 자꾸 반대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싸우고 또 우리 회사는 농구도 못 잡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팀장은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못해먹겠어 그만둬야겠다 아 내가 꿈꾸는 이것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을 했다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행운들입니다 이런 행운들을 만나면서 저는 힘이 생겼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런 제 에너지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더해진다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얼마 안 되는 경험으로 우연한 행운을 잡기 위한 몇 가지를 감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어떤 일이든 중요한 키워드죠 치어리더라는 직업은 열정 그 자체입니다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이기도 하고 경기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니까요 보통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점점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열정 페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직업입니다 이런 열정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조심스러운데요 당연한 노력을 열정이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거죠 사람마다 본인의 역량이 1위 최대치거나 10위 최대치인 그런 편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곳의 문제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곳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일이든 어떤 곳이든 그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자기 위안이 최우선시 된다면 본인의 역량이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자기 위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이 했던 노력에 대한 책임감 또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더 우선시 된다면 조금 더 아쉬움이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감 있는 자기, 자기애입니다 스스로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본인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가슴 속에 나는 박기량이다 나는 박기량이다 하면서 가슴 속에 새기면서 주먹을 불꾼 지었어요 치어리더 쪽에서 대표 인물로 치켜세워 주셨지만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 왼쪽 뺨에 있는 상처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시간들도 많았는데 나는 박기량이다 라고 가슴 속에 새기고 다짐을 하고 저 스스로 아낀 때부터 저를 사랑한 때부터 많은 분들이 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져 오면서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받은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갚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러분께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직업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행운을 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고 갈 길도 멀지만 치어리더 중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여기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런 생각을 하는 그냥 20대 청년도 있구나 라고 그냥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었을 이야기고 되게 길게 느꼈을 길게 느껴졌을 이야기인데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운을 하나씩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만난 차늘을 또 또 돌아도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단트한 까지도 까버리고 날아올라 가고 좋아져 빛이 다 바깥해서 하늘을 알아봐 에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여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배워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저 빛을 따라가 해선이 되어 저 하늘을 알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너를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배워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좋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행운도 노력할수록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행운의 기회도 오고 그 행운을 또 자신의 힘으로 바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박기량씨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제 얘기 줄이라고 저쪽 우리 화통클럽이 저를 쳐다봐서요 제 얘기는 줄이고 이제 화통클럽과 이야기를 나눠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통클럽 잘 생각하셨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 중에 한 명이 눈물을 흘릴 때 이쁘게 흘리시는 너무 아팠어요 마음도 아팠지만 여기 남자분들 다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지만 저 얼굴 좀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진지하시네요 네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제 이상형이라고요 여기까지만 딱 들어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본인의 어떤 직업? 치어리더에 대한 어떤 진지한 접근이라든지 거기 치어리더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팬들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더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강연 듣는데 오늘 사먹고 싶습니다 오늘 다 받아 적었어요 제가 질문을 여기 한 50가지로 적어놓으셨어요 이제까지 제일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버님이 왜 반대를 하셨는지 알겠어요 너무 귀하고 예쁘니까 손목도 너무 가누시고 발목도 너무 가누시고 이런 사람이 그 힘든 일을 하는 것 언제 이렇게 다 보셨어요? 아니 질문을 하시라고요? 반영찰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버님 마음을 그렇게 알겠는데 또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이나 이런 내가 컨트롤 못하는 그런 사건들까지 생각하시면 아버님께서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 목표 새로운 멋진 팀을 만들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응원하다 보면 자기 팀 응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경쟁하는 상대 치어리더 팀도 있잖아요 그 팀과도 좀 미묘한 경쟁 관계이지 않을까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의 치어리더들은 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치어리더들을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시즌 때 나오는 노래 예를 들면 지금 나팔바지랑 대디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단의 치어리더들이 그걸 할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같이 산타복을 입고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듯이 그런 특정한 노래에 관해서는 겹치는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경쟁심은 저뿐만 아니라 각 팀이 다 당연히 가질 것 같아요 스포츠에 관해서 잘 모르거든요 즐겨 보지는 않아요 기억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박철순 아저씨의 오비베어스가 제 마지막으로 언제쯤? 왜 이러세요? 왜? 사실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내가 그때 오비베어스 빨간 잠바 입고 잠실 가서 MBC 청룡하고 대결할 때 박기랑씨 전혀 모르는 눈치잖아요 저는 40대인데 제가 야구장 초대할게요 한번 오세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관심이 점점 없어졌던 것 같아요 또래 여자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일 말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는 스포츠가 재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룰이나 재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야구면 야구, 농구, 배구 룰 같은 것도 이제 다 아시나요? 네 그럼요 지금 처음에는 솔직히 정말 제가 체육을 되게 좋아했어요 몸으로 하는 체육을 되게 좋아했는데 부산에 야구팀이 있는지도 몰랐고 일을 하면서 스포츠팀이 아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점점 룰을 알면 알수록 스포츠에 빠져들고 저도 지금은 거의 룰은 거의 나을고요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 제가 스포츠의 팬이 됐어요 그럼 야구, 농구, 배구 실내, 실외 이렇게 있잖아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나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관중석 사이 안에 단상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관객들이랑 가깝다 보니까 관객들이랑 한 명 한 명씩 아이컨택도 해가면서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농구, 배구 같은 실내 스포츠는 이제 코트 전체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엄청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원도 야구장에 두 배가 들어가요 야구장에는 네 명이 뛰면 겨울 스포츠는 여덟 명, 최대 열 명까지도 들어가서 그 코트를 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도 바닥에 눕거나 동작도 정말 크게 하고 대형도 크게 뛰어다니면서 하고 그런 퍼포먼스적인 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한 동작 한 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두 분 한 번 지금 의상이 근데 구두 신고 있으라고 동작하여 원래 요즘에는 구두 신고 잘하시는 거 기본, 기본 동작 배워보실까요? 네, 좋아요 우리 다 같이 간판 아나운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의사님께서 나가셔서 한번 두 분 같이 배워보세요 박수를 왼쪽, 앞에, 오른쪽, 앞에, 왼쪽, 앞에 하고 왼손, 오른손 죄송한데 두 분 저쪽 옆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마이크 놓고 옆으로 가셔서 옆으로 가셔서 박수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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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짝짝 짜자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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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통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럼요 화통을 크게 두 번만 할게요 두 번 다 같이 시작 작작 짜자 짜자자 짜자 합통 짜작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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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ätt 짧 참 박수 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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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단한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 이제 들어오세요. 제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박기량 씨를 아까 본인이 잠깐 얘기하셨던 어려운 시기에 검색어에 올라서 저는 사실 처음 접했어요. 저는 몰랐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때 그런 걸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 보면서도 사실 기사라는 거는 저희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깊게 사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그런 상황도 어려우셨을 거고 물론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전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호파라기도 했지만 근데 아까 막 응원하신 분들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그냥 그냥 넘겼거든요. 아 이거는 분명히 루머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걸 극복할 때에 대한 응원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그 심정은 어땠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좀 극복하고 또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직업이 또 정말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랑 있을 때도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했었고 어디 행사장 갔을 때도 계속 장난치고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세요라는 말이 다 돼버리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감사하기도 한데 계속 울컥거려서 되게 감정 조절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정말 좋은 댓글들도 많이 보고 아 그리고 그렇게 큰 관심을 받으면서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저희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오히려 저도 박기량 씨를 잘 알게 됐잖아요. 전화의 복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살다 보면 굴곡이라는 게 있는데 굴곡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긍정적으로 치고 일어나면 그건 엄청난 시너지가 나중에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리라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치어리더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각 구담마다 있을 거고 또 생각해보면 또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직업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치어리더로서 우리 직업군에서 이런 점은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개선되어야 될 것들, 바라는 점 아니면 친구들을 대신해서 후배들을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래도 좀 TV에 이렇게 잘 출연하시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 동료들한테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좀 많이 열악하죠? 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페이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저는 치어리더 대기실이 좀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어리더들이 8명인데 정말 이런 테이블 하나 놔두고 모여서 거기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테이블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화장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더 열심히 프로 의식을 갖고 해야지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박기양 씨 팬분들도 여기 와 계신데요. 궁금한 점, 저희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경기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요. 안무도 많은데 어떻게 익히고 있나요? 계속한 저의 입장으로서는 다음 시즌 할 때는 기존의 응원가를 거의 똑같이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되는 신곡이나 그런 것만 안무를 짜고 넣어서 몇 곡 정도만 더 많이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훨씬 많은 거를 처음부터 많이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서 신입 친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네. 다른 분 질문도 받아볼게요. 야구 외에도 다양한 경기 응원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경기마다 응원법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어서 단상에 가까이 있어서 같이 좀 더 정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치열해요. 야구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농구장 같은 경우에 농구 배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야구장에서랑은 야구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실내 스포츠에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선물을 가져다 드려요. 네. 그런 타임도 있고 또 올해부터 하는 거는 이렇게 팬분이랑 같이 손잡고 나와서 같이 댄스하는 타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네. 황시동 아나운서 좋다가 막 나오는데 아니 혹시 나중에 네. 그런 연예 기획사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연예계 쪽으로 진출할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근데 지금에서 든 생각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더 빨리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 슬슬 인사를 또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춘들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 간단하게 전달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영광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에너지나 힘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항상 슬럼프는 누구든지 찾아와요. 근데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앞서가냐 누가 뒤처지냐가 정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슬럼프가 왔을 때 다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또 이래? 아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이 일이 다음에 더 잘 되려고 더 대박 나려고 이런 일을 내가 겪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두리 한 씨와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유 없는 생활에 가끔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바쁜 일상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의미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쁜 일상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보람된 시간을 만들면 언젠가 행복은 곁에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크 콘서트와 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아주 고맙습니다. 그게 나도 다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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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